본 영화는 한글 자막 화면에 설 영화입니다. 닭 한 마리가 야구공을 던져주는 척 강아지 뭉치를 속였다가 뭉치가 달려오자 도망칩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 마당을 나온 암탉 감독. 산속을 헤매다 절벽 아래서 노는 개들을 발견한 뭉치. 뭉치를 올려다보는 다른 개들. 절벽에서 미끄러지는 뭉치. 닭근형이 왜 그래? 밤같이. 전 말에서 온 뭉치라고 합니다. 너희 떠돌이들은 여길 올라오면 안 돼. 2018 실크로드 영화제 베스트 애니메이션 수상. 우리도 산에서 살면 안 돼요? 거기도 우리 같은 개들이 살고 있다고요. 아, 개들이 그냥 개인 줄 알아? 개들은 산의 무법자예요, 무법자. 왜 우린 사람한테 버려졌는데 사람이 먹다 버린 쓰레기나 얻어먹어야 되죠? 왜 숨어 살아야 되냐고요? 여기서 피해! 건물 공사로 무너져버린 집. 저걸 어디서 산다냐? 저기가 살자니까 그래. 여기랑 똑같이 생긴 곳인데 동물의 천국이야. 산속 풍경이 담긴 사진. 낙원을 찾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협력하는 거라고. 어서 들가요. 주토피아 보다 6회. 인사이드 아웃만큼 감동적. 우리가 뭉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나무에 박히는 사냥꾼의 총알. 우리가 도대체 왜 쫓겨다녀야 되죠? 가슴 벅찬 모험이 시작됩니다. 저거야, 저거. 자, 가자. 우와. 여긴 우리들 세상이야. 뭉치 역 도경숙. 밤이 역 박소담. 짱하 역 박철민. 나도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싶어요. 언더독. 대한민국 해피 투게더. 운전과 휴가들과 너의 گ